엇땡 힌트 다 줬다 진짜 다 줬다 짬뽕인가 보네? 짬뽕인가 봐요 그래? 빨리 준 거 몇이에요? 짬뽕? 짬뽕? 이거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? 다시 안 돌아와 야 뭐가 이렇게 까먹어? 무슨 소리야? 나 힌트 운담이에요 이기고 싶어요 빨간색 짬뽕 가면 짬뽕? 형! 짬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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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차피 한번 갔다 와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짬뽕 짬뽕 중국 중국? 민아 씨의 짜장면은? 중국! 짜장면 아니면 짬뽕? 그치? 어? 빨리 가 어? 무슨 짬뽕 먹지 않아? 야 쟤 짬뽕인데 짬뽕 먹잖아 형 쟤 짜장면 먹자 아 근데 쟤 짜장면 중간에 해 네 여기부터 놔줘야 돼요 진짜 먼저 아니 갇히세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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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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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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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좀 보여줘 죄송합니다 이모 여기가 아니 무서운데 우리는 데리고 필요 없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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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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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가 빨리 가 기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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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여기를 네 기다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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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심조조조조조 아니 견과를 해주세요 야 이래요 기다려주세요 아니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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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아 너희가 자꾸 따라해 왜 우리 거 따라해 우리 힌트 듣고 온 거야 짬뽕 조심해 아 승리 씨 짬뽕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패버린 겹치네 아 이거 참 니가 늦었다 늦었어 우리 거 먼저 자셨어 아주 그냥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공주님 공주님 고은이 짬짬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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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짬맨, 짬짬맨! 짬짬맨! 짬짬맨이죠? 넘어가자 först? 기저 보입시오! 그럼요! 어떻게 짬짬맨 먹었습니까? 그래요! 짬짬맨입니다! 세상에 어딘가!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!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네 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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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정 짬다 짬다 빨간 팀 1.100등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휴게소에는 저 뒤편에 보시면 그 강아지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애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총 10종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종류가 다르겠죠 그중에 지호 공주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한 마리 미리 고르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 좋아하는 강아지가 어떤 종류일지 예측을 해서 강아지를 데려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? 강아지 종류에요? 자 뒤 누르시고요 지금 지호 공주가 골랐어요 한 마리를 하나를 고르셨어요 자 출발! 자 1인당 한 마리! 지호가 왜냐면 강아지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모를 수가 있어요 형 의외로 불독도 있잖아요 의외로 지호가 형은 좀 못생긴 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못생겼는데 귀여워 그렇지 못생겼는데 귀여워 그렇지 그치 쟤 어때 쟤? 오! 무통컬링ка 지금 무조건 잡아! 와 얘 봐 진짜 형 어디 놔놔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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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쁘다 야 야 제 얘 다 불러 안 돼! 너 아니야! 너 이리 와봐. 아 얘는 안 돼. 너 어디가 없나? 그래 너 이리 와. 아유 이쁘다. 어이구 이뻐 이뻐. 어휴 이리로 가자. 이리 와. 어휴 이리로 와 이리로 와.